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잠시를 잇기 위해 마신 술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후회를 만든다. 잠시를 잇기 위해 마신 술이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후회를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우리는 에스라 5장, 6장을 살피면서 지금 두려운 현실 앞에서 변화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생각으로 마음을 바꾸어 담대히 나아갈 때 항상 약속 장소에 먼저 와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백성들 같은 경우 성전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준비, 재정적 준비, 제도적 준비 그리고 협박하는 자들로부터 안전 준비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그래서 결국 그 공사를 시작한 지 4년 만에 이 에스라 4장을 재건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 학계서와 스가리아서의 어떤 그 역사를 아주 그냥 두 장 안에 딱 요약된 것을 살펴보며 묵상했습니다. 자, 이제 역사의 흐름을 따라 볼 때 그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졌던 그 에스더에 관련된 이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가면 됩니다. 에스더서인데 성경의 이렇게 여자 이름으로 성경의 이름이 된 것은 이제 룻기 그리고 에스더 이 두 권이죠. 에스더의 뜻은 별이라는 뜻입니다. 페르시아 말이에요. 왕후가 될 때 받았던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이제 하다사, 하다사. 그러니까 이게 도금양 나무를 뜻하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의 이제 저자가 누구냐인데 이게 잘 몰라요. 저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그런 사건의 내막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프스 같은 사람은 아마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걸 썼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살피기 전에 항상 그 책이 언제 어디서 누가 왜 적었는지를 먼저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에스더서도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적었는지를 우리가 살피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본문 안의 내용을 살펴가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구조는요. 이미 이제 파워포인트를 나눠드렸으니까 거기 나와 있는 그 파워포인트 표를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전체적인 구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어떤 단락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면 훨씬 더 읽어가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잃지 않고 또 온전히 알아갈 수 있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이 역사적 시기를 보면요. 본문이 말해주죠. 1장 1절.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수에로 왕은 다리우스 우리가 지금 이 성전 재건을 허락했던 그 사람 살펴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세계사로는 이제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제 그렇게 불리죠. 그래서 이 크세르크세스의 통치기간이 빛이 485년에서 465년인데 에스더의 이야기는 빛이 483년에 시작해서 빛이 한 470년 사이에 벌어졌던 그런 사건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3절을 참고해 보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거는요. 왕이 지금 이제 그리스 헬라 원정을 계획한 즉위 3년에 전쟁 준비가 한참 진행되는 동안 이뤄졌던 일로 봅니다. 수산, 그들의 수도죠. 거기서 모든 왕국에,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격려도 하고 전쟁을 떠나기 전에 마음을 모으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잔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잔치 끝에 막 일이 꼬이게 돼서 왕후를 펴버리게 됐는데 이게 헬라 원정을 떠나기 전인 빛이 482년경 왕후 와스리가 폐위를 당하고 그리고 빛이 478년경에 헬라와의 그 전쟁은 이미 비참하게 패배로 가버렸고 그리고 돌아온 후에 이제 유대 여자 에스더와 결혼을 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크세르크세스의 다음 왕은 그 아들인 아닥사스다 1세인데요.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렇게 불립니다. 또 별칭이 있는데 롱기마누스라고도 불리죠. 팔이 긴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에스더의 남편이 사람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기도 해요. 대부분 기독교의 역사로 볼 때 에스라, 느에미아의 기록은 에스더 이후 시기로 보는데 요세프스라는 사람은 반대로 크세르크세스와 에스라, 느에미아가 연결되어 있고 에스더가 그 다음 왕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와 연결됐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창조과학 집회로 유명한 김명현 교수 같은 경우는 다니엘서에 관련된 연대기를 강의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 멸망 후 바벨론 지역을 통치했던 메대의 마지막 왕인 아스야게스가 에스더의 남편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니엘서 9장 1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이 아수에우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9장 1절 메대 족석 아하스루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 된 첫 패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런데 이건 단지 사실 김명현 교수라는 분이 처음 발견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주석을 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해석의 난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도 성경 해석을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능함은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또 우리의 친근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새롭게 발견된 이론처럼 그렇게 틀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왜 이렇게 억측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아스티아게스라와 결혼을 했을 거다라고 말하게 되냐면 성경이 이제 본문의 근거로만 따지면 이렇게 되죠. 에스더가 크세레크세스에게 나아갈 때 나이가 성경에 나아있는 근거를 갖고 서로 이렇게 짜맞히다 보니까 짜맞히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하다 보니까 에스더가 황감이 넘은 나이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2장 5절과 6절에서 모르드게가 누군지를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로 아버지가 야일이고 할아버지가 시무이고 중조부가 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10살에 여고냐의 왕하고 함께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때 모르드게의 나이가 적어도 127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의 사촌동생인 에스더와 40년 차이가 난다고 해도 에스더 당시 나이가 87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혹 자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의 선조가 포로로 잡혀간 것을 가리키는 거다. 그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은 그걸 근거로 어떻게 번역을 해놨냐면 2장 6절 모르드게의 선조들은 120년 전쯤에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이 유다 나라 사람을 여고냐 왕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포로 잡아갈 때 함께 끌려갔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경 속에 있는 약간의 오류들 속에 포함된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해석 방법으로는 2장 6절에서 그는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모르드게가 아니고 5절에 적혀있듯이 그의 할아버지의 증조부였던 기스라는 사람이라고 보면 온전하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의 증조부 기스라는 사람이 빛이 597년 2차 포로 시기에 그 여야긴 왕이나 에스겔이 잡혀올 때 같이 잡혀왔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괜히 에스더가 메대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스태아게스하고 결혼한 거라고 너무 무리하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건들은 시기적으로 성전재건과 에스라서와 느에미아서 사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시기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나오는 사건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빛이 538년에서 516년 그러니까 1차 귀환과 성전재건이죠. 그리고 빛이 457년에서 444년 그러니까 2차 귀환에 걸쳐 그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고 느에미아서는 빛이 445년에서 425년에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예수살렘 총독으로 지낼 때 그러니까 같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통치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에 관련된 사건들은 연대기적으로 스루파벨이 주도한 1차 포로 귀환과 학사 에스라가 주도한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에서 발생한 유대 백성들의 구원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페르시아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보면 230년 정도입니다. 고레스가 있었죠. 그 다음 그 아들 캄비세스, 가짜스메리디스 이건 뭐 별로 되지도 않고 통치 시간이 다리우스 1세, 크세르크세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그 뒤를 이어서 크세르크세스 2세, 소그디아누스 그 다음에 뭐 소그디아누스는 한 6개월 정도 통치했던 사람인데 크세르크세스 2세하고 형제였는데 암살당했어요. 그래서 소그디아누스는 다리우스 2세가 되는 형제 오코스에 의해서 처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3세, 그리고 4세, 그리고 다리우스 3세까지인데 이 다리우스 3세 우리가 좀 귀에 익죠. 왜냐하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끝장나는 그 사건을 말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역사는 그래서 한 230년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이런 페르시아 역사의 가장 전성기기는 언제냐라고 보면 다리우스 1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이 시기가 가장 페르시아 왕국의 전성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고레스 때로부터 다리우스를 비롯해서 땅에 대한 욕심, 정복력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로는 과거에 있었던 제국이라고 하는데 제국이라고 말하기도 어색할 만큼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땅을, 민족을 거느리는 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죠. 이 아하수에로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BC 486년에 즉위하자마자 2년간 끌어오던 이집트 반란을 진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루지 못했던 그 욕심을 이 그리스 정복을 또 꿈꾸면서 결국 그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에스터 사건이 벌어지는 이 잔치는 그래서 아마도 이 왕이 이집트를 반란을 평정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정복 준비를 위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헤로도토스의 기록을 보면 그리스 전쟁을 위해서 이 크세르크세스가 아시아에서 데리고 온 군사가 육군, 해군 합해서 23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또 지배국들에서 차출을 했어요. 또 그런 군대만도 260만 명 정도다. 그래서 토탈 한 520만 명 정도의 군대를 일으켜서 그리스를 침략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정복을 위해 벌인 처음 전쟁이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에서 실제로 봤죠.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이끄는 300명과 싸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저기서 모은 대안군들이 있었어요. 한 4천 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역적으로의 병목 현상처럼 딱 좁아지는 그 자리를 이용해가지고 싸웠잖아요. 그 레오니다스가 거기서 싸웠기 때문에 페르시아가 300만 군대를 가지고도 그냥 고전고전했던 거예요. 결국 영화에서 보듯이 결국에는 배신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뒷문이 뚫리게 되고 그래서 페르시아가 승리하게 되는데 그 기세를 몰아서 그리스의 수도까지 쳐들어갔죠. 아테네. 거기까지 진격해서 아크로폴리스를 다 그냥 불질러버렸는데 아테네는 이미 작전상 대부분의 시민과 군대가 거기를 다 떠나고 피한 후였어요. 그러니까 승리라고도 할 수 없는 승리는 잠깐이었고 그 이후에 그는 패전을 거듭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결정적인 패배가 살라미스 해전이었죠. 이것도 아마 300 영화 이후에 2편으로 또 나왔을 겁니다. 이 전투에서 페르시아는 그가 자랑하던 함대의 3분의 2를 잊어버리죠. 침몰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패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을 일으켰던 크세르크세스는 이제 그리스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전쟁을 에스터에서 나오는 아수에로가 그렇게 한 건데 늘 말하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요. 그냥 성경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신화처럼 알에서 사람이 깨어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기록이다라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터서를 살펴보면 1장 2절 당시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메디아의 장수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장수는 장군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장군의 어떤 영향력이 얼만큼이냐면 그 밑으로 창병이 2천 명, 기병이 2천 명, 그리고 이제 만 명의 보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만 4천 명의 병력을 거느렸던 지휘관이죠. 이런 걸 보면 아마도 이 잔치는 대규모 그리스 원정을 떠나기 전에 이 군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벌어졌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잔치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끝나는 거지만 길면 일주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여러 날 잔치를 했다는데 그 여러 날 언제라고 곧 180일 동안 했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그가 다스리는 민족이 127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127도 방백들을 다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개월 동안 잔치를 베풀면서 전장에 대한 준비를 마치고 이번에는 그 잔치를 주관하느라고 힘들었던 수도 수산성의 시민들을 위한 시민 잔치를 7일 동안 베풀었어요. 그래서 1장 5절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큰 올림픽 치르고 나서 그걸 준비하고 진행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식 같은 그런 차원이었죠. 그래서 그 규모가 페르시아 수도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수도 백성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잔치였던 거죠. 그런데 그때 어땠냐면 8절에 보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뭐 회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억지로 이렇게 술을 먹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보면 마시고 싶은 사람은 마시는 만큼 마셔라 이런 것과도 말이 통하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식의 잔치가 벌어질 때 왕후도 왕국의 와스디였는데 이 여자도 아하스웨르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한 또 다른 준비, 잔치를 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잔치가 흥이 오르는데 왕이 흥이 돋아서 와스디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름다움을 자랑하려고 좀 와라 그랬는데 이 왕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유대 역사가 요세프스는 남에게 아내의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페르시아 관습 때문에 그랬다라고도 하고 또 유대인 탈굼에서는 왕관만 쓰고 나체, 벗은 상태로 나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어쨌든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건 왕이 술 기운에 기분 좋아서 많은 대신들 앞에서 떵떵거리면 우리 마누라 소개할게 명령했다가 거절당하니까 완전히 수치심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례를 법률을 아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거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일곱 모사들까지 다 그냥 이 땜에 왈가왈부하면서 얘기들 나눴는데 결론은 왕비가 왕의 명령을 그렇게 듣지 않고도 멀쩡하면 한마디로 페르시아 모든 집안에서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치는 왕위를 폐위한 거예요. 왕 앞에 절대 오지 못하기에는 조서를 내려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왕궁에서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라 이게 그가 다스리는 페르시아 모든 곳곳에 조서를 보내서 이렇게 했어요. 20절을 보니까. 규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해라. 그러니까 함부로 여자들 나대지 마라. 이런 명령을 내려버렸던 거예요. 아주 황당한 사건인데 그런데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냐 생각을 해보면 술이죠. 술. 첫째 술입니다. 술 먹어서 그래요. 그 잔치에 전부 취했던 거죠. 왕우 와스리도 자기가 베푼 잔치에서 취했고 왕 여전히 왕 당연히 취했고 신하들도 취했고 술이라는 게 뭐예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자극해서 즐거운 기분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긴 한데 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충동적인 행동,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심해져서 평소 참을만한 자극에도 폭력, 욕설, 자해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술하면 둘째가 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까? 술 먹고 벌어지는 정말 부끄럽고 참 별의별 일이. 요즘 사회적으로 음주운전도 결국 딱 이런 거잖아요. 전부 술로 일한 거라고요. 8절을 근거해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술을 마시는데 억지로 마시지 마라. 그랬다고는 말하지만 그러나 억지로 마시지 않게 해도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마셔도 된다. 이런 식의 그런 잔치였으니까. 결국 뭐예요? 이 술이 이런 결과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술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술 먹고 지옥 가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지옥 가게 할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래서 성경이 항상 술에 대해서 조심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다 대부분입니다. 다들 술이 들어가면 용기가 생기고 대단해지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죠. 판단력이 흐려져서 대부분 하는 짓거리가 부끄러운 짓거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짓거리.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은 보람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항상 후회할 일들을 남기죠. 술 먹은 다음에 정신 들면 야 내가 무슨 실수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다나 이렇게 묻지 않잖아요. 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술을 가까이 하자는 안 돼요. 둘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 때 뭔가를 감정적으로 우욱하는 순간적으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술 먹고 취했는데 거기에다 감정까지 치밀어 올라와서 그때 우욱하는 이 감정으로 그 일을 순식간에 다 처리해버렸던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감정이 곤두섰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절대 무슨 중요한 선택이나 결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또 분노가 극도에 올라왔을 때 감정적으로 온전치 않을 때 여러분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반드시 후회하는 일을 만듭니다. 다들 술 먹고 판단력을 잃고 곤두선 감정으로 인해서 실수하고 결국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가 2장으로 넘어가는데 2장 1절에 처음에 뭐라고 말하면 그 후에 아하스웨르 왕의 노가 그침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그 후에라는 이때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요. 아마도 크세르크세스가 그리스 전쟁 그러니까 살라미스 해전에서 다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라고 보여요. 그 왕후 그 와스디를 패할 때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잔치를 벌이고 그럴 때는 즉이 3년째라고 그랬는데 새로운 왕후를 뽑는 사건이 즉이 7년째 했다라고 나오거든요. 거기 한 3, 4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몇 년이 지나갔음에도 결국 왕은 뭐라는 거예요? 왕의 노가 그침에 그러니까 그런 일이 끝나고 3, 4년이 됐는데도 그때 내가 술 먹고 했던 왕후를 패위하는 그런 일을 생각하고 후에 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중요한 일을 찾아야 할 때 절대로 술자리를 하면서 적당히 상대의 기분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감정이 곤두섰을 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정상적인 정신을 가지고 감정이 가라앉힌 후에 차분해지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잘 처리해가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까지 살폈는데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식으로 일을 결정하고 처리해가는 스타일인지 좀 되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혹시 나의 삶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때 감정적인 것들이 개입된 상태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 충분히 감정이 좀 차분해지고 전체를 볼 수 있을 때 그렇게 결정을 하는지 자기 자신을 좀 잘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부부의 관계는 가까이 함께 살고 함께 오래 걷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서로 함께 짐을 나누어주고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가까이 있으면 종종 다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 다툼을 없애야 할 수는 없으나 다툼이 있을 때 지휘롭게 되는 건 중요합니다. 다툼이 있다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곤두서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감정은 좋은 감정이 아닌데 다툼으로 상한 그때 뭔가 그 느낌만 가지고 뭔가를 결단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아수엘 왕처럼 땅을 치고 후회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세계 역사에도 보면 한 나라의 승방성세에도 그러니까 큰 전쟁의 승리와 패배 여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느낌 그 결과를 너무도 참혹하게 만드는 걸 보죠. 심지어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페르시아 왕들이 있었잖아요. 술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과장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증거를 얘기하자면 아마도 종종 도로에서 경찰들이 하는 음주 측정이라고 봐요. 한국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가 단속 기준인데 이게 0.03%로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술은요. 분명 과학적으로 살펴도 사람들의 판단력과 순간 반응에 큰 장애를 주고 있다는 거죠. 운전하는 게 그럴 정도인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혼을 다루는 성도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감정은요. 참 중요한 건데 바른 진리에 의해 느껴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발생하는 그런 감정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3속에서 에스더의 이런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바른 진리를 따라 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된 감정의 풍성함이 있어서 하루 행복한 그런 삶 그러나 진리를 따라가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으로 추건합니다. 정말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감정, 바른 느낌보다 내 욕심대로 행하고 느끼는 이 세상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무시하며 살아온 것 회개합니다. 금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과욕, 욕심으로 말미암는 삶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에 따라 조절하고 다스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절제하며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절대 모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바른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저희도와 여주옵소서 나의 순간적인 느낌과 감정대로 살다가 내 인생의 역사가 암흑의 구렁텅이에 빠져갈 수 있다는 것이 있지 않고 극도의 감정이, 극도로 감정이 요동칠 때 흥분하고 분주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스스로 차분히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른 진리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잠깐을 잊기 위해 행하는 술과 같은 이런 행동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끔찍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바르게 깨워서 말씀으로 깨워서 주의 거룩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